약 1억 4천 1년에 많이 모으면 2천만 원 7년 모아야 돼 월포TV 나사정입니다 저희 월포TV는 월급 모아서 포르쉐를 사겠다는 일반 회사를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? 월포TV 제가 지금 직장 5년차 대리급 월급이 300이 좀 안 되는 정도 월급을 받고 있어요 현금완빵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한 50% 정도의 현차를 모으고 나머지는 할부나 리스 형식으로 구매를 할 계획이에요 뭐 입고 살건데요? 저는 카이맨 이익이 카이엔이랑 헷갈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SUV 카이엔 아니고 이익은 미드쉽 쿠페 카이맨입니다 카이맨 카이맨 GTS가 1억 8백만 원 정도? 노옵션 깡통 가격이고 약 약 1억 4천 지금 제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많이 모으면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요 7년 모아야 돼 7년 뒤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7년 뒤에 뵙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10분 då 10분 승